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무장 반란을 일으킨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과 반란 닷새 후인 지난달 29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크렘린 궁은 푸틴 대통령이 바그너 그룹 지휘관을 포함해 35명을 크렘린 궁으로 초청해 3시간 동안 면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그너 지휘관들은 푸틴 대통령에게 여전히 자신들은 대통령의 지지자들이고 병사들은 대통령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으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